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링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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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쌍 슬쌍 바늘 놓고 슬쌍 슬쌍 우유 정말 좋아 좋아 세운 말 좋아 동기 슬쌍 슬쌍 나무드기 동기 슬쌍 슬쌍 나무드기 동기 우상같이 노래하자 게임치 쏘 대박 아 너무너무 귀엽죠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경회수 선생님 그리고 장지영 선생님이 함께한 우리 물풀의 합창단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차례대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5회 서울 김장문화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 정말 많은 준비는 물론이고 나눔을 신청해 주시기 위해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호명을 해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호명될 때마다 여러분 아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거 마음이 너무 급하셔서 아직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안 했는데 벌써 김치를 버무리고 계신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부탁드릴게요 아직 김치 버무리시면 안 돼요 네 테이블 아래에 있는 김장 재료 아직은 아직은 꺼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